거의 뭐 도망가는 속도하고 똑같은 조준하면서 쏘는 속도가 뭐 배율이 세질수록 당연히 체감되는 비주얼 링크일은 더 커지겠죠 확대된 상태에서 그만큼 위로 똑같이 올라가려고 하는가 당연히 그 체감을 덜 느끼려면 저 배율을 쓰는 게 맞죠 아 내가 또 100% 먹으면 또 엄청 멀리 있는 애 잡힐 것 같은데 제발 아 다행이야 어디가냐 놀러와 10% 먹完了 enemy out ASS 애가 아니네요 1층에 있나 아.. 옥상에 있나? 맨 밑에 있나? 초영 각 떴나? 초영하긴 어렵겠네 애매하게 방향을 앞에 보고 있어가지고 콩콩 귀신.. 오랜만에 봤네 콩콩 귀신.. 아 어렸을 때 콩콩 귀신 진짜 개무서워했었는데 빨간 마스터 정근 건반.. 아! 아! 손 미끄러졌다! 아.. 부활키스 쏴버렸어 거의 뭐 도망가는 속도하고 똑같은데 조준하면서 쏘는 속도가? 야.. 줌 빠르네 소음길에 떼서 그런가? 아.. 이 정도면 양호하네 쟤네들 뭐하냐? 한 집에서 하나씩 알린다! 무인청찰기 연료토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저기 작성.. 콩콩 으음 야.. ㅅ 야! 이 잠깐만요. 가사 곡 유 듀렛 Protect 참 pele 움직 Baby 이라는 Boulder 다 알거든 있었네? 아래 확실하군 그 바위 넘을 수 있다구 오이 DMR 저격초 참 모더노페어 어존에서는 구분이 없는 거긴 해요 약간 그런식으로 구분하면 좋지 않았을까 저격.. 머리 한방 나는거는 저격초 머리 한방 안나는거는 DMR 그런식으로 구분하면 좋지 않았을까 어딘가 안에 있구만 오늘 닫았구만 얘 최소 심장만 됐다 잘했어 내가 가야지 아쉬운 사람이 누구한테 맞고 있냐 아 확인 확인 오우 개아파 개아파 아 저거 왜 안맞냐 저거 맞을법 한대 안맞네 분명히 맞을만한 에임이었는데 이게 왜 안맞죠 좀 더 높였어야되나 갑파를 주러 왔구나 갑파를 주러 왔구나 고마워 정말 필요했었던건데 너희 희생은 잊지 않을게 앞에 있었네요 앞에 있었네요 푸신 안하.. 아 예전같은 디아마티아 긴보들이 안나올거야 아 그런 날먹 플레이는 하지말라고 노우주의 친구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만 아 주스키 저기 안나가네 낙차는 많이 없는 총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 라이텍이 낙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안올려도 되는 총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처럼 아까부터 계속 안맞더라고 맞아가지고 에임펀치하고 맞물려가지고 맞았나 정찰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쪽 아니야 쇼핑하고 계셨나 쇼핑하고 계셨나? 이야 스피디하고 좋구나 코이드워 AK가 진짜 괴랄의 끝판이죠 그거는 총의 반동이 아니야 그건 한마리의 흑염룡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총을 다루는게 아닙니다 그건 옥상 올라가고 싶은데 당연히 있겠지 랩에 타면 십중팔구 죽겠죠 적당히 그냥 여기로 합의 봅시다 아니 저기다 퍽 허허 허허 허게 엉덩이에 붙어버렸네 여기 정도면 합의 볼만한데 사람이 유리창이 깨지지 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찔러볼까 아냐아냐아냐 100% 옥상적인 특 벌써부터 옥상 올라가 있으면 본인의 안위를 걱정해서 레펠 쬐거나 견제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되지 절대 안되지 여기로 합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런 모션도 있었어? 오 사다리 쪽에서 스페이스로 들으면 요런 모션을 하네요 여태 워저람에서 처음 봐 근데 알고 있었어? 서클을 봐야겠구만 하아 내 생각에는 여기 옥상 하나하고 요기쯤 밑에 하나야 요 밑에 여기는 없고요 여기에 지금 세명 다 있어 내 생각에는 저 앞에서 총소리가 약간 들렸고 아까 여기서 아까 군수품 같은거 터지는 소리 들렸잖아요 그게 아마 옥상에서 난 것 같거든요 아 그치 그치 맞네 아 둘 다 밑에 있었네요 약수가 가까워진다 상황이 좋지 않다 나가 저기 있다 가지고 przed premiers rica 리디오 하하 하하 하하하ela 아아아아아아 안전지역을 퐁퐁퐁 끝까지 잘 살아남았다 좋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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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